요즘 일요일마다 계속 비가 오고 일요팀이 참 재미가 없어요. 못할 적도 많고. 그래도 오늘 또 한번 도전합니다. 네 옵니다. 루쿠입니다. 벽비리입니다. 아테나입니다. 네, 저는 1%입니다. 지금도 빗방울이 살짝살짝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 마사토와 소나무 뿌리를 이겨야 됩니다. 많이 패어나가서 어려워졌어요. 루쿠님! 그러나 갑이 얕게 성공했습니다. 또 부분이 어려워요. 자, 아필님! 올라오면서 아, 조금 잘못 들었는데 살렸어요! 오, 살려서 아이, 그만 터나주세요! 자, 코스 잘 들어가야 돼요. 됐어요! 됐어요! 아테나님, 시선을 좀 멀리 두시고요. 바퀴가 흔들리면 안됩니다. 좋아요! 아, 많이 왔어요. 이제 성공요령은 일직선으로 앞바퀴가 안 흔들리고 오면 돼요. 안 흔들렸어요. 좋아요! 아, 뒷바퀴 슬림! 늘 하는 미션이지만 할 적마다 나이도가 참 세다는 걸 느껴요. 잘 들어갔어요, 일단은. 아, 흔들렸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이게 덜렁덜렁 하는 걸 보수봉사를 했는데 보수봉사가 너무 잘 됐어요. 원수 덩어리입니다, 제가. 루쿠님! 루쿠님! 잘 들어갑니다. 원래 여기가 지금 여기로 가야 되는데 푹 파여서 코스를 살짝 한 세 뼘 정도 왼쪽으로 가니까 어렵긴 어렵네요. 태연님. 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과연! 뭐 슬림이라고! 아, 직접 치는 걸로 바꿨어요, 지금. 좋아요! 좋아요! 아, 그게 좋네, 코스. 아, 태연님. 자, 루쿠님, 작전을 바꿨어요. 바로 그냥 직진치기로 작전을 바꿨어요. 이게 날 것 같아요? 이게! 오! 이게 낫긴 난데. 100개 셀켓. 자, 장마비에 코스가 많이 새어 나가서. 아, 없어요. 아,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좋아요. 아니. 아니. 짜증나. 자, 과연 코스가 잘 들어가야 되고. 잘 들어갔어요!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필립 성공 경험 많고요. 잘 들어갔어요. 네. 됐다. 됐어요. 아... 여긴 이제 아주... 껌으로... 잘... 이럴 때 제일 억울한 겁니다. 이럴 때 제일 억울한 겁니다. 이럴 때 제일 억울한 겁니다. 땡! 레오님 실력으로는 이거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밑으로 내려... 잘 들어왔어요. 아이아이아이아이아... 서둘렀어요. 아테나 님도 이거 충분해요. 선생님은 이거 한 방에 해야 돼요. 하하하하. 왕부담좋으로. 그럼 뭐 두 번, 세 번 하면은... 딱 꺾었어요. 네. 한 방에 해야죠. 그럼 뭐... 지나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네오님이... 이제... 전문용어로 파다닥. 마음이 급하거든요. 아... 좋아요 지금. 한 대포 잘 죽였구요.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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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아... 침착하게 돌렸어야 되는데. 어필린. 자... 여기서. 됐다. 좋아요. 아... 살짝... 떼야 되죠. 예. 각이 살짝 안 맞아서 포핑 한번 주었구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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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입니다. 발록이 있어요. 네. 네. 자. 레오님. 레오님이 이제... 마음이 급하면 이제... 전문용어로 파다닥이라고 하는... 그 페달질이 빨라지는... 오! 좋아요 이번에.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렇죠. 파다닥을 안 해야 돼요. 파다닥을... 오! 좋아요. 이야! 이야! 잘 살렸습니다. 성공입니다. 멋집니다. 네오님한테 파다닥 파다닥 하지 말라고... 주문을 좀 했더니... 좋은 동작으로... 좋아요! 좋아요! 꺾으세요! 좋아요! 가요! 가요! 침착!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파다닥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때. 파다닥 전문용어예요. 저... 치킨 메뉴 아니에요. 파다닥이에요. 파다닥이에요. 아 좋아! 아유! 자 오늘은... 좌시쿠스에요. 우씨 좌시에서... 좌시! 아 잘 들어간 건데... 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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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확하게 들어가고 성공합니다. 깔끔한 성공입니다. 이쪽은 우씨... 이쪽은 좌시... 레오님... 좌시 도전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오! 레오님 성공했습니다. 오!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성공을 하시네. 나이스! 오늘은... 접지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잡아! 그렇죠! 아까 저 들어가면은... 자 쉬면 도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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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자... 과씨에 이어서... 우씨 코스... 우씨! 안될때는 그냥 우씨 그러면 돼요. 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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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 우씨!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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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씨! 땡입니다! 코스를 정확히 들어가면은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곳이에요. 좋구요 좋구요 그렇지요 아 이거 이게 뭡니까 이거 제일 억울한거죠 아 조금 왼쪽에 있었는데 그걸 극복해버리네요 힘으로 조금 전에 아까 왔죠 잘 들어왔었는데 좋아요 좋아요 아 힘이 부족하네요 여기서 의욕이 대단해요 오늘 간만에 여름날씨 치고 선선하니 자전거 타기 참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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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몸이 앞을 못갔네 좋아요 푸스 잘 들어갔구요 어우 여기 밥이 너무 높다 시작했어요 아 닿죠 오 살렸어 오 웬일이냐 웬일이냐 야 뒷바퀴하고 턱에 다 아는데 그거를 성공을 만들었어요 아 네요님 파다닥만 안하면 전문용어 파다닥 아 아 벼굴 때가 불리하단 말이야 29인치가 집중하시구요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됐다 나이스 집중이 좋았어요 이번에 나이스 이번에는 2번 소방호스 보관함 코스 주님 도전합니다 보기보다는 까칠한 미션이구요 네 좋아요 왜 또 이리로 가냐 레오 님이 카메라 울렁증을 오르르 많이 벗어났구요 2번 소방호스 코스 루크 님 도전합니다 마구잡이로 그냥 고수들도 마찬가지에요 고수 루크 님이 파다닥을 보여줬어요 오 좋아요 오 오 오 왠제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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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생전 처음 오는 코스라 길고 힘들어서 와 루크 님도 이제 잘 따시는데 파다닥에는 장가 없어요 틀렸 좋아요 아유 고수 루크 님도 파다닥은 안돼요 예 집중이 필요하구요 그렇죠 좋아요 여기 코스 간만이예요 어우 깜짝이야 자 부드럽게 올라갔어요 아 어려운 쪽으로 그러나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간씨지 간씨지 성공했습니다 아 이거 좋아요 어 좋아요 아티나님 이번에 과연 아까 아까웠죠 자 짐착하게 짐착하게 다 왔어요 아유 또 여기서 아 아깝다 아 틀림 아 틀림을 이거 음 아र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자 이제 다 왔어요. 아 어려운 거로 통과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마지막 나무뿌리 하나를 못 넣어. 좋아요. 어휴 살렸어요. 새로운 포스. 왜 이렇게 흔들려. 정신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성공합니다. 이거 뭐지. 좋아요. 아 잘못 들어갔는데. 이게 또 뭡니까. 이게 또 뭡니까. 어떻게 잡을 것인가. 땡입니다. 코스 이탈입니다. 경로 이탈. 래오 님. 래오 님 오늘 자신감 뿡뿡. 잘 넘어갔고요. 어 좋아요. 한방인가요? 아이고 아까비. 코스 님이 오늘 전반적으로 부진해요. 파다닥도 엄청 많고. 아아. 어 이번에. 어. 잡으려. 잡으려. 아아. 또리 또리 또리. 살짝 빠졌는데. 어 살렸어요. 오우. 그냥. 힘으로. 우격다짐입니다. 우격다짐. 래오 님. 래오 님. 좋아요. 아아 살렸습니다. 아 그. 마지막에 깨졌는데 그걸 살려냈습니다. 아. 또 한 건 하셨습니다. 하하하. 굿. 흔들렸어요. 땡입니다. 에이, 죄송합니다. 어디서 슬립... 엄마! 그런 때는... 요크님! 아이고야, 한방에 끊자고 그러더니 이게 뭡니까? 아니, 왜 슬립이 이렇게 나냐? 요크님, 뭔가 잘 안 풀려요. 요크님. 아, 안 풀려. 아이고, 아이고. 어으, 갑자기야. 잡아, 잡아, 잡아. 없어, 없어, 없어. 밀어! 아... 튈까봐 몸을 마음대로 못쓰네 됐다 아 됐어 됐어 어! 아 안돼 x2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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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